우리는 산후안이라는 마을에서 하루를 묵기로 했다 여러가지 제약이 있었지만 사막 한가운데서 이 정도면 감사한 거라고 여기기로 했다 갑자기 북소리가 들려왔다 마을 청년들이 찾아와 여행자를 위한 전통음악 연주회를 벌인 것이었다 우리는 기꺼이 흥을 냈다 어차피 여행이란 뜻하지 않은 곳에서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나는 게 아니던가 나의 일상에서 느낄 수 없었던 긴장감과 해방관 우린 그렇게 밤을 지샜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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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을 소ädSC